기도의 정석, 기도의 정답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겟세만의의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묵상하고 배우고 함께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를 몇 가지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그런데 어떤 습관이 더 쉽던가요? 사실은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물듭니다 좋은 습관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습관에는 반복이 중요하죠 계속 여러 차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습관이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습관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일정했고 예수님은 새벽에 또 밤중에 이렇게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습관이 되면 경건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면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들지 않으면 거룩한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불균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 질문한 거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고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기도를 간절하게 하려면 삶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기도도 간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대게 대하겠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술 취하고 이렇게 진상 부리는 손님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타박하는 손님들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손님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식당에 차가 서가지고 차는 주차장으로 가고 먼저 한 명이 내렸답니다 내려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 손님이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야! 그러더래요 손님이 들어오면 야! 그러니까 얼마나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보니까 야! 하더니 그 다음에 다섯 명! 그러더래요 자기 팀이 다섯 명이라는 얘기겠죠 소리가 워낙 크니까 알바하면서도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데 생전 처음 보는데도 자기보다 좀 연소하다 싶으면 무조건 반말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 입장에서는 반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일단 다섯 명 좌석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하여튼 말투가 그런 거죠 뭐가 맛있어? 빨리 가져와 하 뭐 스님이 오는데도 뭐 그런 거죠 숟가락은? 젓가락은? 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 메뉴를 딱 고르고 우리부터 빨리 갖고 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마치 화난 사람같이 혼을 내는 사람같이 그렇게 반말을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럼 분명히 욕설은 없는데 욕을 듣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음식이 나와서 다 차렸어요 그랬더니 그 야했던 그분이 음식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낭랑하게 운해롭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야 반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리스도인 것이 오히려 화가 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물론 식사기도 하는 습관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공공장소에 있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를 과연 몇 초나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건 중요하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하고 거룩한 삶이 함께 동반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내 삶의 습관은 거룩하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만한데 거기에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항상 열심과 성실과 겸손과 사랑으로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처럼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고 삶의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들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습관 따라서 일정한 시간 매일마다 반복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기도는 하셨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은 절대로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에는요 육체적인 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집중력 있게 하면요 배도 고파져요 기도 열심히 하면 힘이 들어요 사실상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예수님은 습관적이긴 하셨지만 형식적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매일마다 기도하셨지만 매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자세만 봐도 아 이분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저렇게 앉으면 허리 디스크에 이상이 올 텐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런 자세로 계속 있으면 저건 어깨에도 안 좋은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면 사람은 곧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무너지는 자세가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 간절하다는 말이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내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는 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모든 걸 거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큼은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물론 낮에도 기도하셨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 때 새벽 아니면 한밤중에 기도하시거든요 왜 그 시간에 기도하실까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참 유익한데요 그 새벽 기도회가 왜 유익하냐 기도에 집중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다행히 하나도 안 올리는데 주일 오전 11시에 배에는 가끔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 절대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려요? 그 시간에는 전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벽 5시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그 시간에는 누구와의 약속도 또는 비즈니스도 없는 하나님과만의 정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된 시간이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목사님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볼 땐 저는 새벽 체질일까요 새벽 체질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새벽 체질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21세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전구가 발달하고 밤문화가 발달한 이상에는 새벽 체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밤의 문화는 더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죠 그건 감성지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영성지수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말씀드릴 때 좋은 습관이 더 어렵다고 그랬죠 새벽에 나오는 습관을 들이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벽에 깨려면 잠자기 전에 몇 십 번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깼다 할지라도 잠자리 일어나려면 더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하다 못해 제가 아주 칭찬을 정말 가득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결단과 함께 힘들고 피곤한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낮에 일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몽롱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졸려요 또 때로는 감기 몸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 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은 더 큰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발적인 성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지난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정말 수백 명의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거 다 프린팅해가지고 제 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분의 1은 벌써 응답됐어요 거기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 시험 이런 것들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인데 제가 하나하나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수술 날짜가 잡혀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미 실패를 작년 한 해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낙심된 마음을 추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 상태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 최악인 분들이 계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나쁜 생각 갖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는 있는데 한숨은 쉬는데 걱정은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정과 문제가 명확한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예요 매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올해는 더 특별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이건 아니건 새벽 기도 늘 하지만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새벽에 안 나오는 당신 때문입니다 서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우리가 잘 그냥 편하게 잠잘 때가 아닌 분들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의 결단을 못하시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아휴 저는 체력이 약해서 새벽 기도 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럼 지금 체력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이 심각성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오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 저는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 권면을 이 설교적인 권면을 들으시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응답의 역사도 분명히 이러한이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일수록 내 체질이 그렇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수록 습관과 간절함이 만나게 되면 땀방울이 떨어져 피방울처럼 되는 열심과 집중력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43절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 기도 아 이건 예수님이니까 천사가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천사가 돕는 기도 경험해 봤습니다 가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밤에 매일 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발 확인해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남도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큰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 소양교회는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그분들이 새벽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나와서 확인해 볼지요다 의심이 있는 자 확인할지요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천사가 돕고 천사가 힘을 더한다는 게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기도를 함께하는 동역자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더 큰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사벽 기도에 기도에 천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우리도 경험하길 소원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한 명만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상 위에 한 명도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기도해야죠 내가 아니면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은 그 직전에 있었던 개세만의 기도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만 끝날 수 있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에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천사가 내려와서도 도와주는 힘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큰 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오히려 천사가 와서 도왔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의 놀라운 효과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병 들었을 때 약 먹고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 들기 전에 예방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마귀가 숱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가 습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힘을 더하는 놀라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일주일간 결단하셔서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conservative